오늘부로 2학년 3반 임시 담임을 맡은 한 번부다. 오늘부터 한 사람씩 개별 진로 상담을 시작하겠다. 여기에 네가 원하는 관계도를 만들어 봐. 아무래도 이상이 다 돼. 왜 나는 네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다니. 야 김슬기! 내가 애들을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야? 상담실에 가지 마. 오기철! 너 아까 상담실에 가셨지? 봉구 쌤이 뭐라고 안 했어? 우리 반에 빈자리가 둘이었나? 야. 봉구 쌤이야. 김슬기. 아니 시연아. 시연아. 너 상담실에서 무슨 일 있었지? 네가 지금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걸 접어. 그만하고 싶어. 그럼 네가 지금까지 한 거짓말을. 우리 반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. 반 애들 기억 속에서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우린 누가 사라졌는지 기억 못하는 것 같아. 난 괴물이 아니야. 기억을 되찾고 싶은데. 일어날 시간이야.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깄다. 감사합니다.